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탄에서 정광룡입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6부 김영남 부장검사팀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전직 현직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형사 6부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서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체 매각 과정을 비롯해서 계열사 간 자금관계를 살피고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수백억 원대 횡령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전직 현직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범죄 힘이 지문 등의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세계의 공항과 항만에 등록됩니다. 검찰은 외교부에 쌍방울의 전직 현직 회장의 여건 무효화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형사 6부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 정원두 부장검사팀하고 통합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부적절한 자금 흐름과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이 경기도 시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체 등으로 그 액의 수임료가 대납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이태영 변호사 측에 유출한 형사 6부 소속 수사관과 전직 수사관 출신의 쌍방울 그룹 입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찾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일 전입니다. 쌍방울 계열사가 이재명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원에 달하는 뭉칫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8월 10일날 TV조선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희미를 변호했던 이 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지난해 3월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현금 20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고 그게 이번 달 10일이니까 오늘이 16일이니까 약 6일 만에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겁니다. 당시 TV조선은 지난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발단이 됐던 녹취록 속에 등장했던 전환사체 20억원과 같은 규모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20억원이 상방울 계열사 계좌로 반환된 사실까지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금액과 액수가 일치하고 돈이 반환된 시기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변호사비 대납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당시 이재명의 변호사로 근문됐던 이 변호사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오늘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올해 초 쌍방울의 자금거래에서 이상한 흐름을 포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6월 10일 날 전환사체 45억 원어치를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넘기는 과정이 이것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전환사체가 뭔지는 다 아시죠? 당장 쓸 돈을 당겨 쓰고 일정기간 뒤에 주식으로 돌려주는 채권이 전환사체인데 쌍방울은 개인 5명한테 전환사체 45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 중 5명은 당일 바로 쌍방울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주식의 가치는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한나절 만에 55억 원가량을 남기는 그런 엄청난 대박을 쳤죠. 이 개인 5명이 누군지 이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돈 일부가 이재명의 변호사비로 사용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이뤘습니다. 왜 그런 의혹이 이뤘느냐? 이재명과 쌍방울의 관계 때문이었는데 당시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쌍방울 주식으로 수입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정황 녹취가 나오면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를 받은 변호사 다수가 쌍방울과 자회사 사회의사를 맡은 것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검찰이 이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던 지난 5월 사건의 핵심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이 돌년 해외로 잠적을 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임원에게 수사 일정과 자료를 유출하는 바람에 도피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도 이재명의 변호사 대납 수사팀이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태형 변호사의 옆자리에 있는 다른 변호사 컴퓨터에서 쌍방울 압수수색 영장 등이 발견된 겁니다.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쌍방울 자금 흐름 사건에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쌍방울 전현직 회장 재표현장이 발부됨에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여권 무효화 조치입니다. 이 여권이 무효화되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인터포를 통해서 데리고 올 수가 있죠. 일단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를 할 예정이고 법원에서 재표현장 나왔으니까 바로 여권 무효화 조치는 착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이 문제는 인터포라고 국제공조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여기서 빠져나갈 구실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변명을 해도 일단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을 변호했고 이태형 변호사에게 변호사비가 건너가긴 건너갔고 이게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 아닙니까? 그 변호사비를 대준 데가 쌍방울이라는 데까지 나왔고 쌍방울이 이유 없이 이재명한테 그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이재명을 직접 소환하는 수순까지도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날짜가 안 되냐 이거는 쌍방울 전현직 회장을 데리고 올 때까지 늘어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이태형 변호사는 지금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이태형 변호사가 아직 한국에 있고 자금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태형 변호사를 거쳐서 이재명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태형 변호사 측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쌍방울이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다른 변호사도 있다면서 제3자가 거래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일시 보관한 돈이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에스크로가 뭐냐면 이게 상거래상 일어나는 일인데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도 B도 서로 아직 잘 못 믿어요. 그러면 이 거래할 수 있는 대금을 제3자한테 일시적으로 맡겨놓고 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그 돈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때 그럼 에스크로는 누구한테 맡겨놓느냐 그것이 주로 변호사가 될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형 변호사는 자기가 맡은 것은 에스크로 자금이었다. 자신의 변호사비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죠? 만약 이태형 변호사의 일한 부인이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되려면 이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한 자금의 성격이 뭐냐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이 성격 역시도 45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체 전환사체가 발행되면서 이걸 바로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면서 55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랬잖아요. 이 자금이 일부는 변호사비로 갖고 일부는 이재명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 이 두 개가 다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쌍방울 전직 현직 회장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이재명은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겠네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헌 제80조를 개정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떠돌아온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